시장의 유망기업 발굴하고 투자 포인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동립일서치 밸류파인더 이충헌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개장 후 시장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타 계속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오늘 강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시장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봉으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양봉 3%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미국 증시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던 기술주 위주의 전일자 급등에 따른 오늘 증시에도 좀 여전히 온기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게임주를 필두로 해서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거는 이거에 항상 제가 개장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반등의 지속성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또 FOMC 의사룩이 나옵니다. 그거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진짜 반등이다고 뭔가 충격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갖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일단은 홀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게임주뿐만 아니라 원전주, 성장주 위주로 가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라는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유망 기업을 한번 발굴해 볼 텐데요. 직접 다녀오신 기업들을 소개해 주고 계시죠. 기준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네, 일단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인 스몰캡 기업들 위주로 다 다니고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도 한 탐방은 10군데 정도 갈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강하게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 그리고 증권사에서 커버를 안 하는 종목이면 사실 더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있는데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400억 원 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목명 얘기하면 보통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미 오늘도 좀 상승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 회사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 우려를 담당자분하고 직접 얘기한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사이즈가 작은 만큼 주의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종목 알아보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베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 회사의 본업보다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산이나 이런 쪽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으로 최근에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하방은 더 이상 더 하락할 게 없다. 그러니까 하방은 제한적 그리고 상방은 하늘로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 일단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를 좀 본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UAM, 그리고 필름 쪽으로는 SKCS라는 회사가 지금 같이 계열사로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5년도 코스닥 이전 상장을 한 전문 업체고 본업에서는 LCD, OLED, TSP, TSP라는 거는 터치스크린 패널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인라인 시스템 설비를 주력 제품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셀이 평택에 위치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멀었긴 했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기업이어가지고 오늘 보고서로 좀 작성을 하게 됐고요. 이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뭐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들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 시점에서는 중국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투자 지원 관련해가지고 매출액이 정말 많이 꺾였던 지난해의 모습들이 나왔을 거예요. 베셀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2022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746억 원, 영업이익이 61억 원으로 저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재무 개선을 통한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 해소 그리고 관계 회사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디스플레이가 본업이다라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비중을 보면 디스플레이가 한 48% 정도 되고요. 필름 소재가 46%.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UAM 쪽에 한 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UAM 관련주들이 또 잘 갑니다. 내일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에어 택시라고 할까요? 드론 택시. 지금 본격 상용화를 위해서 정부가 실증 사업 참여 설명회를 내일 연다고 합니다. 관련해서도 지금 베셀이 급등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 이쪽을 한 번 더 알아볼까요? 네, 일단 이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왔었던 이유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존의 지분을 70.8%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연결 회사로 잡히다 보니까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었는데 지난해 말 다트 전자공지 시스템의 공시를 보시면 12월 30일에 지분을 46.5%로 낮춰가지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고 한국항공우주 우리가 이제 카이라고 좀 많이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를 제외하면 항공기 기체를 제조하고 설계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1월 달에 한 증권사에서는 UAN과 관련된 인덱스 보고서를 냈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 있었고 국책 2013년도부터 경량항공기 국책사업 개발을 계속해서 참여를 해왔고 2017년도에 경량 2인승 항공기 양산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주관하고 현대차 하나 등이 참여했었던 유무인 겸용 분산 추진 수직 2착륙 1인승 비행 시재기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를 통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그런 이슈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달에 제가 알기로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2022 드론쇼 코리아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 회사가 이제 참여를 하니까 이런 충분한 모멘텀은 계속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건스텐에서도 UAM 시장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저희가 표로 확인을 해봤지만 이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이제 엄청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한 것 같던데요. 네. 일단 모건스텐리가 글로벌 UAM 시장 규모를 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2020년 8.3조 원에서 좀 멀긴 합니다. 2040년도까지 1650조 원까지 성장할 거다.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4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로 계산을 해보면 한 연평균 30.7% 정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UAM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데는 자비라는 회사 그리고 릴리움이라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이 회사들이 PSR 오히려 이제 목표주가 산정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PR 멀티플을 부여를 하는데 이런 기술력 있는 회사에는 주가 매출액 비율인 PSR을 곱해가지고 이제 적정 가치를 산정을 하더라고요. 2025년도부터 이제 전기수직 이착륙 항공기 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지금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내년도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키움 증권이 주관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밸류상으로는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1500억에서 2000억에 지분율 46.5%를 곱하면은 그 투자 지분 가치만 이미 시가총액을 상해를 한다는 부분 하지만 그게 내년도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반영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지금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이런 모멘텀들이 자리 잡고 있고 지금 정부 측이라든가 계속해서 관심을 시장에서 많이 주고 있으니까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있을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전해서 먼저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계 회사에 정말 많은 수혜도 기대될 것 같아요. 관계 회사들 방금 말씀드린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지금은 좀 중점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아까 SKCS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필름 관련해서는 사실 업황에 좀 턴을 해야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UAM과 관련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앞서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거래 정지 이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리스크는 좀 해소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지난해 11월 15일서부터 한 12월 8일까지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요. 이게 왜 거래가 정지가 됐냐면 코스닥 개별 기준 매출액이 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이 나오게 되면 거래 중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회계 처리 방식에 따른 것과 코로나19 피해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겹쳐서 거래가 정지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2016년도까지는 조선이나 건설업처럼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했는데 이제 2017년도부터는 매출 인식 시점이 고객 인도 시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인도 시점이 되면 인도 시점이 되지 않으면 매출액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게 본업 특성상 프로젝트당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매출 인식 시점에 과도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사실 지난해 3분기 수주 잔고를 보면 170억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2.7억 원이 인식이 됐다라는 거는 지금 변경 인식에 대한 매출 인식 시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일회성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IR 담당자분하고 이렇게 대면에서 여쭤봤던 결과 이런 가능성은 앞으로는 좀 현저히 적을 것이다 라는 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 VI가 발동이 됐고요. 지금 상한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탐방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동네미스워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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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